자, 보이시오. 자, 오늘 무한도전. 정말이지. 카메라가 이쪽이다. 뜨거운 경기의 박명수 씨입니다. 핫핫핫핫. 오늘 미션식 MBC 연예대상. 지금 거의 뭐 다른 당상이라는. 그나저나 형 자리가. 아, 맞다. 아, 맞다. 내가 여기었나? 아, 저 뜨거운 형제의 히어로. 이청현 씨 연예대상 뜨거운 형제들의 박명수 씨. 아, 축하드립니다. 형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박명수 씨. 시상하시죠, 시상. 시상하시죠? 대단히 시상입니다, 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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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근데 둘은 RM이 옷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요? 왜요? 같이 넣고 빤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야? 아니, 근데 지금. 가운드 섰잖아. 뭐 좀 진행 좀 해. 아니, 진행 안 해. 얘기하세요. 정말 너무 불편한 자리인 것 같아서. 왜요? 자리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나 여기 진짜 편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부담 없는 자리를 하니까. 말 안 해도, 말 안 해도 되는 자리예요.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준하 형이 뭐 이렇게 가리는데. 전혀 안 그런데? 내가 물어봐요. 아,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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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가 좀 바꿔주세요. 네?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지 얼마 됐다고 바꿔요. 제석이 형은 여기 있으니까. 하아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야, 이거 자리가. 아, 근데 홍철이는 신선을 계속 여기도 하고 있어요. 아니, 마음이 왜 이렇게. 내 눈이 없어. 내 눈이 없어. 내 눈이 없어. 홍철이는 못 간 적이 있지. 마음이 여기 있어. 내 눈이 없어. 눈이 오늘 저도 가 있어. 아니, 어찌됐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왜 갑자기 이곳에. 올 여름에. 아, 여름 휴가에? 아, 여름 휴가? 그럼 앉아, 앉아. 앉아. 아, 형 왜 앉아. 육교인데 앉으면 안 되죠. 육교? 네. 육교가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육교가? 그래. 나오지 말고 얘기해도. 다 들으니까. 카메라 다 있다고. 나와야지. 형은 원샷 따로 가요. 아, 그래? 형은 원샷 따로 간다니까. 저건 나 찍는 거 아니에요, 형? 형 하나 찍고. 이렇게 둘이 투샷이라고. 석시원하냐고. 석시원하냐고. 이렇게 둘이 투샷. 아, 저게. 둘이 투샷. 아, 여기 있네, 여기. 아, 이게 이제 투샷. 잠깐만. 언제까지 그렇게 인생을 반 쪼개서 살래. 이게 무슨 말이야? 반 쪼개서 살다니. 투샷이잖아. 원샷은 원샷 먹어야지. 어, 빨리 전에 없어요. 너 좀 백제 뿌려? 왜? 와우, 진짜네. 아니, 잠깐만. 택시원하냐고. 아니, 소여서. 신예품이 나와서. 백제. 아, 요즘 각자 멤버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네네. 얼마더라도 기리는 한강의 입수로 하고. 생방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요. 오프닝도 정말 생방송은 네.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서 예, 예, 예. 또박또박 말하면서 쟤는 왜 이렇게 요즘. 아, 저기. 하나를 그렇게 손 올려놓는 용도로. 아니, 말도 안 하고 그랬잖아. 말도 안 하고 그랬잖아. 또박꼬린 줄 알고. 극력 깊혀. 아니, 아니, 괜찮아요. 형님 어디에 가실까요? 오랜만에 강원도 쪽으로 한 번. 강원도? 아니, 형. 예, 예. 무대에 가서 텐트 나이트를 하는 거예요. 텐트 나이트를? 네, 그래가지고 돈도 벌고 DJ 믹스에 갖다 놓고. 방금 씨 오랜만에 DJ 하실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예, 예. 커팅으로. 커팅을 넘길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요? 원, 투. 넘길 놓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예, 예. 전화해요. 전화 받으셨는데. 형수님 전화 받으러 왔어. 역기요, 역기요. 역기요. 아려, 아려, 아려. 잠깐만, 일단 아이디어를 하나 받을게요. 명수 형의 텐트 나이트를. 텐트 나이트를. 야, 얼마나 재밌는 거야. 부모님 나이에게. 그러니까 내가 그거. 그러면 명수 형 어머님이 막내거든. 화장 되게 진하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어머님이 가복기 화장 1인 줄 알아요. 진짜, 진짜. 뭐 못 보이냐? 나이는 되게 젊어 보이네요. 키맨, 그래. 키맨도 못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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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님 이렇게 자리 바꾸고 토킹을 해보니까. 형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형님. 막소리가요? 아, 목소리. 어, 어떻게 좀. 아, 그러면 잠깐만. 내가 좀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어, 나 옛날에 배당여행 갔을 때. 가위도 하자, 가위도. 누구만 하고 그랬어, 누구만 하고 그랬어. 누구만 하고 그랬어, 누구만 하고 그랬어. 여행 다이드에서. 아니요, 우리가 무슨 중국인이에요? 저 여행들하고. 오, 잘생겼다. 좋다, 좋다. 좋다. 대박이다, 대박. 실례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입을 수 있잖아. 여행 다이네. 여행 다이네. 이거 좀 뭐. 정선이 없다고 해.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여행 다이네. 여행 다이네. 여행 다이네. 우리 진주는 언제세요, 진주. 네, 네, 네. 아니, 일단 각자 비슷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잊어보고, 다음번에. 형님. 지난번에 형님이 1인 치록했을 때 너무 인사력이었어요. 네. 우리 게임을 해서 여행을 갈 때. 네. 선택된 사람 한 명. 똑같이 다 그 사람으로 분장해서 떠나기. 괜찮네. 김철이가 가는 여행, 명수가 가는 여행. 그러니까 그날은 명수가 다 가는 거고, 재석이가 다 가는 거죠. 형돈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돈이는 그냥 조용히. 굉장히 조용하지. 분량이 안 나오잖아요, 분량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형돈이가 걸리면 정말 좋지. 아니, 형돈이. 왜 이렇게. 형, 형. 형, 형. 여기 사람, 누가 알아보면 정석이. 정석이. 아니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어때. 그리고. 주나 형 여행도 재밌을 것 같은데, 주나 형 여행도. 주나 형 여행도 재밌죠. 주나 형은 이쪽에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다른 동생이 좀 반대죠. 그리고 만약 과다가 나왔다. 그냥 아무도 없으면 이러실 거지만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번호동! 제일 양 많은 사람들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휴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와, 컴온! 가자! 왜 이렇게... 괜찮지 않나, 괜찮은데? 그거 있으면, 그거 있으면 어, 좋아요 일단 한번, 일단 한번 얘기를, 괜찮아요? 저는 너무 좋죠,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아, 미안해요! 저도 뭐, 적응돼가고 있네요 어디 가든 우리 둘이 안 해요 저는 어디서 와줬습니다, 예 아, 저는 좋은 거 같아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뭐, 다들 만족하시니까 당분간 요런 씨 그리고, 제가 좀 스피커 출력 높은 걸로 좀 바꿀게요 네, 좋아 가시죠 고! 예! 모두가 만족하는 자리 멤버들을 아끼는 진심 무한도전